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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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게 뭐야? 냉이를 얼마나 손이 많이 간지 몰라 아 냉이가? 응 이런 데 다 깎아내야 돼 그러네 그래도 이게 해놓으면 맛있지 상큼하지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이거 까는게 보통 일이 아니네 손질하는게 손질하는게 아주 그래서 이렇게 손질한거야 이쪽께 응 힘들어 이게 이렇게 큰거는 이렇게 갈라줘야 돼 뿌리를 이렇게 반으로 전잎을 다 따주고 뿌리 하나하나를 다 다 긁어줘야 돼 응 칼로 응 털도 많아 이게 그래서 이게 질기게 따한디는 끊어줘야 돼 이렇게 다 버리네 응 많이 버린게 많아 질겨 그런데 다 해놓으면 다 버려야 돼 흙물을 빼고 이건 버리고 뜰 끝이 씻어서 이래야 모래가 떨어지지 뜰 끝이 씻어서 이래야 모래가 떨어지지 응 뜰 끝이 씻어서 소금 소금 한스푼 넣고 응 끓는 물에다 이렇게 데치는구나 끓는 물에다 이렇게 끓는 물에다 해야 돼 응 살짝만 데치나 응 너무 이루니까 오래 닮아 보면 질겨 음 향이 좋다 당은 좋은데 손질하기 안좋아 손질 된거 사오면 되지 손질해서 안빠라 귀찮으니까 이게 딴 나물보다 얼마나 비싸요? 4천원어치가 이거밖에 조금이네 한 접시도 안되죠 씻어야지 찬물에 헹궈? 찬물에 뜨거운 물에 흔들어야지 씻어야지 무치지 찬물에 헹궈주는구나 진짜 조금밖에 안되네 근데 많이 사자도 손질하기가 사놨어 아니 이제 한번만 더 된장 넣고 찬물에 헹궈주면 돼 섞어서 좀 짜줘야지 음 물기를 짜서 이제 장미를 넣고 넣어야지 넣어야지 응 이제 끝났어 이거 응 맛있겠네 응 맛있겠네 먹어보고 하나 응 아주 맛있다 아 이거 이게 맛있구나 향그래서 봄이니까 응 봄나물이잖아 그래도 너무 맛있어 응 좀 뿌리자 이제 좀 뿌리자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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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맛있지 음 상큼하다 상큼해 돛 냄새가 나지? 맛있다 이게 다듬기는 어려워도 맛있네 맛있지 음 정말 맛있다 단맛이 땡기지 음 꼬막도 실컷 먹었네 그치?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음 냉이 국 끓여도 맛있는데 쑥이 벌써 나왔더라고 쑥 맛있어 나는 얼마 안 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안 먹고 싶어? 물마다 먹는 게 안 좋다던데 흑 술 먹는다 먹어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내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S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